양양군이 현남면 인구리와 동산리 해역에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합니다. 양양군은 2019년 이후 15억여 원을 들여 해삼 중간 육성장인 기반시설물 493개를 설치하고 해삼 종자 70만여 마리를 방류하는 등 해삼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. 올해도 사업비 4억여 원을 들여 해삼 전용초 140여 개를 이달 중에 설치하고 해삼 종자 19만 7천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.